걸그룹 트와이스가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. 트와이스는 13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6.13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. 멤버 9명 중 나연, 채영, 다현이 인증샷을 차례로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. 먼저 나연은 검정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투표소 앞에 서 인증샷을 남겼다. 이어 채영은 시원한 나시 의상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. 다현도 마스크와 함께 미 모를 뽐내며 투표를 인증했다. 여기서 세 멤버 모두인 증샷과 함께 원스 트와이스 공식 팬클럽 명 꼭 꼭 투표 해요. 나며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. 한편 트와이스는 7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 작업 준비에 한창이다. ytm.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백 u itm plus.co kr 사진 출처는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548 1171 1270 1570